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개의 표적 중에 그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서른여덟에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표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 갖고 있었던 그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에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고통받는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결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바로 다름 아닌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 이 사람과 같이 해결받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고 또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또 기쁜 날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뱅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이 표적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데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하는 그 양과 염소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제사에 희생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그런 양들이 들어갔던 문이라서 양문이라고 별칭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대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베데스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벳과 자비, 은혜, 능력, 성실, 사랑, 또 극율이라는 뜻을 가진 헬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개념의 단어는 모두 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로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옆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각에는 또 그럼 누가 있었느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명절이고 또 안식일 날에 그럼 왜 모여 있느냐 당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에 고인, 그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그게 어떤 병이든 간에 무조건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이와 같이 미신을 굳게 믿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불치병 환자들로 넘쳐났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한 명 오늘 주인공인 38에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오랜 시간 절망과 또 고통 그 속에 살아왔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어찌 보면 조금은 의아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 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만약에 그 환자라고 한다면 좀 생뚱맞은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행각에 안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과 또 그 미신이라도 붙잡아 보겠다라고 그 행각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딱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그렇다고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자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바로 이 사람의 답변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긍율과 은혜의 자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정말 베풀어져야만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 환자는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조금 더 그런 강조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그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도와주느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한 분 외에는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성실과 긍율의 주인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움직일 수 없는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이면서 또 창생이 3장의 현장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율의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정말 이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이곳이 바로 절망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항상 더 빨리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을 것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일은 비비지 했을 것입니다 왜? 무조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질병들이 다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틀린 답을 바라보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마냥 해답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로 착각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과학도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뇌피림, 우상, 미신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성공을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바벨탑과 같이 그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즉 인간에게 찾아온 그 12가지의 영적 문제는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또 종교나 과학으로, 철학으로, 미신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한 설명도 하나 없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 환자는 또 전혀 믿음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사로잡고 있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나에게 내려져 있는 그런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베드스다 연못과도 같은 창세기 3장의 현장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으로 착각 속에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변하지 않을 진리와 또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바울의 그 생명 살리는 열망이 바로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불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려야 할 시각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이 병자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또 걸어나간 그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의 그 기쁨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도 조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누가 너의 병을 고쳐줬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더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으로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정한 그 규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누네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생하신 그 이적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현장을 보면서도 그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현장에는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 현장에는 복음만 들으면 분명히 살아날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38년 만에 치유받고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규례와 형식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벽히 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누워 있었는데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바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불평하고 또 분노를 가졌던 건 아니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또 원망을 늘어놓다가 광야에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결국엔 아무도 아무도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과 또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영적 본질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내메어서 본론 인생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하는 유일한 기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 열정을 회복하고 생명 살리는 그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분명 세상은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있고 또 오늘 또한 어제보다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범죄는 더 많아지고 또 그 수법은 또한 더욱 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자살률과 또 이혼률은 급증에 가기만 합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던 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라는 음악 도시에서 만났던 한 교회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느냐 이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정신병원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악의 도시 음악의 굉장히 사랑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눈만 돌려보면 정신병과 박사, 의사, 병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왜 그리스도이냐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앞서 보신 것처럼 미신과 또 종교와 우상을 열심히 섬겨보지만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보신 말씀처럼 더 수많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연구와 노력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플렉스하시고 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